형님이 여기 딱 잡아주실래요? 여기? 네. 네, 여기만 딱. 그렇지. 그렇지. 이걸 연습을 엄청 하셨대요. 네, 어제다가 불 붙이는 거. 그렇지. 손 힘이 있네, 아주 힘이. 될 것 같아서요. 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내. 아, 이게 생각보다. 아! 배포야. 오래 걸리네요. 우와, 우와! 사월이 잘한다. 아, 붙었다. 우와! 됐어, 사월아. 됐어. 됐다고요? 됐어, 사월아. 됐어. 붙였어, 사월이. 아! 됐어, 됐어. 사월아, 됐어. 사월아, 됐어. 사월아, 됐어. 대박! 됐다. 대박! 어, 사월이 해냈어. 어, 사월이 브라보. 아, 이거 족장님이 살려내신 거죠. 어, 사월이 잘했어. 아, 대박. 추가. 네. 손 힘이 있어요. 진짜요? 야, 어마어마하네. 아구 힘이 있어서. 아, 제가 또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안마를 그래서 자꾸 시켰구나. 아, 그래서 아구 힘이 있는 거야? 네. 자꾸. 아구 힘이 세더라고. 시원하네, 이러면서 계속. 그거를 되게 호기심 있게 좋아하고 잘 따라다니고 하니까 조금 보람이 있더라고. 나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알렸다. 저 그래도 짐은 아닙니다라는 걸 알렸어요. 오, 진짜 잘 탔네. 헉! 엉!